이 감독님 T자 앞에 네네 중심 잡아주시면 사진 촬영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시선처리 세 분 왼쪽 보시겠습니다. 왼쪽 함께 바라봐주세요.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세 분 포토타임 위에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. 왼쪽 이제 중 아 네네 하트 하트 네 스몰하트 통일입니다. 스몰하트 네 이번에 다 찍으셨나요? 무대 중앙 보면서 하트 없이 먼저 한 번 찍으시고요. 무대 중앙입니다. 무대 중앙 바라보며 네 시선 다운대 네 중앙입니다. 하트 원하십니까? 기자님들? 네 한 번 원하셨지만 해드리겠습니다. 무대 중앙에서 스몰하트 봐주시고요. 네 이번에 내리시고 하트 없이 오른쪽 바라보며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. 네 오른쪽 어떻게 하트 해요? 아우 네네 저 기자님이 특별히 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각자 완성된 하트 한 번씩 네 오른쪽에서는 완성된 하트 한 번씩 네 오른쪽 기자님이 아까부터 볼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기자님은 볼하트 원하고 계세요. 네 기자님 네네 네 감독님 볼하트 잘 안 해보셨죠? 네 어색하지만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보시고 볼하트 해주시고요. 다 찍으셨으면 가운데도 보라트 원하세요? 네 원하신다고 합니다. 가운데에서 보라트 한 번씩만 해주시면 사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충분하셨나요? 네 충분히 사진 찍으셨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져봤는데요.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로기완 메인 예고편 함께 보시겠습니다. 기자님 네 네 .